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예비고일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퀘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아마 고민이 또 많을 시기잖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고민들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하면서 또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솔루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친구들의 고민을 좀 이렇게 모아봤어요. 지금 개정교육으로 바뀌다 보니까 고민이 많을 거야. 왜? 주변에서 자꾸 얘기를 하거든. 이렇게 바뀐네.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러면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고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헷갈리고 갈피를 못 잡게 하고 불안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고등학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압박이잖아요. 주변에서 얘기해. 고등학교 올라가면 영어 그거 암기로 안 된대. 어떤 애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폭망했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긴장이 된단 말이야.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다가 또 개정교육이 걸려있다 보니까 더 많이 불안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이 좀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내가 당장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너무 당연한 거야. 자 왜 당연하냐면 지금 시험기간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시험기간 때는 딱 시험 범위가 있죠. 그럼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정확히 안단 말이야. 그럴 때는 막 이렇게 헷갈리고 이럴 것도 없어. 그냥 딱 공부만 집중을 할 수가 있고 그 공부 우리 시험기간만 되면 왜 이렇게 공부 잘 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친구들 목표가 굉장히 추상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영어 실력 자체가 중요하대. 그렇게 조언을 들었어. 그래서 나는 영어 실력을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좀 올려놔야겠어. 나의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어. 이런 목표를 갖고 어떤 강의를 들을까. 막 이렇게 들으면서. 또 이제 하면서도 이게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확신도 안 서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목표 자체가 추상적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은 영어 실력을 키운다. 이런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정말 어떤 식으로 목표를 세워야 되는지도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딱 세 개의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신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 뭐 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지. 근데 그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얘들아 내가 공부하는 방향에 있어서 뭐 이렇게 조금 조언을 얻을 수는 있어. 근데 계속 그런 이야기만 듣고 있는다라는 거는 오히려 나한테 집중해야 될 시간을 계속 빼앗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집중을 하는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아주 적절한 예시로 독수리 환생. 혹시 아시나요? 독수리 환생. 독수리가 70년을 산다 그래요. 근데 한 40년 정도 살게 되면은 발톱이며 불이며 다 무뎌져가지고 사냥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래요. 근데 한 40년 정도 산 독수리들이 이제 두 갈래로 나뉘게 돼. 그래서 어떤 독수리들은 그냥 뭐 사냥을 못하니까 계속 뭐 도퇴되다가 그렇게 죽게 되는 독수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독수리들은 그 자신을 좀 고립시킨대. 그러니까 숲속 깊은 데 가가지고 막 돌에다가 부리를 막 부딪혀. 그래가지고 부리를 뽑아버리고요. 발톱도 막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버린대. 그러면 좀 인고의 시간을 버티고 나잖아. 어느 순간 발톱도 그리고 부리도 날카롭게 다시 자라난다 그래요. 그래서 30년이나 더 살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도 지금 당장에 주변에서 하는 얘기 이런 것들을 막 듣고 헷갈려하고 이럴 게 아니라 살짝 귀를 닫으시고 좀 고립시켜야 돼. 나를 조금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 인고의 시간을 버텨야 된다. 그래서 이 인고의 시간이라는 거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 공부를 그냥 꾸준히 해나가는 거거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자꾸 주변말에 흔들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여러분 개정교육이 된다고 해서 이 공부의 본질은 바뀌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어 그래 나 항상 어휘가 부족했지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씩 채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목표가 추상적이면 그러면 공부하는 것 자체도 갈피를 못 잡을 수 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나의 목표가 영어 실력 올리기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바라보면 안 돼. 일단 그건 그거고 지금 당장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있죠. 일주일 안에 그래서 뭘 할 건데 일주일 안에 나는 이 강좌 요거 요거 요거를 듣겠어. 이게 조금 그 목표 자체를 너무 계획 자체를 너무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안 되고요. 일주일 안에 들을 것들을 딱 정하세요. 일주일. 일주일 분량. 그래서 일주일 안에 내가 이 강좌를 무조건 듣겠어. 그리고 뭐 이 강좌를 완강하겠어. 이런 계획.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 시험 기간 때도 시험이라고 하는 데드라인이 딱 있잖아. 그 데드라인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집중이 잘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계획을 세울 때는 일주일 단위. 정말 이렇게 짧게 짧게 잡으셔서 일주일 안에 내가 여기까지 하겠어. 이런 데드라인을 스스로 세우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걸 추천드리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기 목표를 계속 성취해 나가는 성취감을 느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 기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시작은 좋았으나 하다가 보니까 계속 이렇게 미루게 되고 계획들은 안 되고 이러다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꾸준히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쭉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잖아. 그럼 성공한 거야. 그런 친구들은 이미 성공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잘 적응하겠구나. 확실히 그냥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에 이만큼 할 거야. 저 강좌 내가 다 듣겠어. 이런 것보다도요. 빨리빨리 성취를 느끼고 그 성취감의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고 넘어가는 그런 동기를 만들어주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훨씬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긴 강좌를 처음부터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볼륨이 작은 것들 있지. 강좌도 이렇게 좀 긴 강좌도 있고 짧은 강좌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좀 강의 수가 적은 것부터 완강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완강을 하잖아. 다 듣고 나면 그러면 어? 나 이거 다 들었네. 그거 자체가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한테 칭찬을 해주세요. 보상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 잘했다. 어? 나 이렇게 지금 이 강좌 완강했구나. 원래 완강률이 높지가 않아.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완강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 난 이거 완강했네. 그만큼 이제 딱 성취감을 느끼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는 강좌들 듣고 성취감 느끼고 완강을 하면서 계속 이런 성취감들을 느껴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이죠. 한 단 이상이 넘어가면 장기전인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공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 맞춰서 짜면 되지 막 지금 어떻게 바뀐데 저런데 이런 얘기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맞는 강좌 그냥 좀 빠르게 소개 몇 개 드리면 어휘드루와 다이어 편이 총 6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OT 한번 보시고 어? 이거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림으로 이미지를 확장해 나가는 거니까 부담없이 듣기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좌 짧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처음에 들으면서 성취감을 느끼자는 거죠. 아니면 뭐 10강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동삼기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강좌들도 지금 보시다시피 좀 부담없이 들을 수 있는 처음에 완강을 좀 높일 수 있게끔 이런 강좌들을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막 드라마, 영화, 팝송 이런 데 나왔었던 구동사들도 같이 넣어서 우리 친구들 조금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한 강좌니까 이런 것도 부담없이 듣기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입학 전에 꼭 이것만큼은 완강을 하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는 리스타트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타트가 구문해석 그리고 영문법 개념 총정리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앞에 것보다는 조금 볼륨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내가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몸 상태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무조건 이거는 완강하고 들어가자. 이 계획을 꼭 포함을 시켜서 해주시면은 우리 이제 왜 고등학교 개학이 되고 뭐 개정교육이 되면은 서수량이 강화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서수량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이것도 막막하잖아. 근데 지금부터 서수량을 어떻게 대비해야지에 대한 솔루션은 없어요. 왜냐면은 서수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본실력, 구문, 영문법 이런 기본이 갖춰져 있어야 그 다음에 베이스 위로 이렇게 얹어 나갈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안 되어 있는데 서수량을 대비한다?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탄탄하게 다지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런 방향성이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 고민 있을 만한 것들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캐스트에서 또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또 재미있는 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